난 누구지? 여긴 어디야?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156페이지 사진찍기 사진을 찍어요 아, 좋아요. 사진찍을게요 하나, 둘, 셋, 치즈 이렇게 포샵 때 해줄게요 네 사진을 찍어요는 Take a picture, please Take a picture Take a picture Take a picture 우와, 여기 완전 예쁘다. 우리 사진 찍자 Let's take a picture 그렇죠 네 자, 우리끼리 사진 찍자는요 Let's take a picture 그렇게 안 하죠? 어떻게요? 우리 사진 찍자 맞아 우리말로 그냥 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맞아요, 맞아요 그러면 아, 잠깐만 근데 거기서 외국인 친구를 사귀었어 우리 같이 사진 찍자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이 책은 외국인을 사귀는 책이 아니고요 외국인을 사귀는 책은 따로 있어요 아, 그 책 혹시 처음 만난 외국인과의 대화 매뉴얼? 그렇죠 따로 있죠 따로 있구나 자, 이 책에선 절대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되고요 아, 그래요? 네, 정해졌어요 그럼요 네 여행에 충실하게 자, 왜 조심해야 하냐면 네 자막 사진을 좀 찍어주시겠어요? 라고 말하고 아 카메라를 맡겼더니 응 하나, 둘 치 한 다음에 쯔소리가 끝나기 전에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들고 뛰는 아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근데 저는 여행 다닐 때 한 번도 Can you take a picture of us?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삼각대 들고 다녀요 저는 그냥 괜찮다 네 삼각대 들고 다니고 삼각대가 진짜 편한 게 삼각대를 세워놓고 찍어도 되고요 삼각대를 셀카막대기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10초 딱 만들어 놓고요 시간을 정해 놓은 다음에 띠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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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 이렇게 팔이 아프겠다 근데 10초인데? 10초인데요 뭐 이 가벼운 삼각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항상 전 챙겨갖고 다녀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삼각대 세워놓고 막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막 저를 쳐다보면서 웃는 거예요 저 혼자 다니니까 혼자 사진 찍는 게 이상한가? 그러고서는 카메라를 딱 확인을 해봤더니 그 웃고 지나간 외국인들이 제 뒤에서 막 다 춤추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? 그러니까 제가 찰칵하는 동안에 걔네가 춤을 췄다고 그러니까는 제가 카메라 그 딱 뭐지? 화면을 확인하고 딱 걔네를 쳐다보니까 또 막 웃으면서 안녕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버들 그러면서 지웠죠 지우진 않고 그냥 재미있는 추억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랬어요? 네 그런 여유가요 네네 왜 왜 왜 왜 중국 한국 일본 사람들에게는 없는 걸까요? 근데 그게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게요 그 서양 친구들도요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물론 아 물론 그렇죠 뭐 비율로 봤을 때는 여유는 친구들이 많으나 그 적개심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훨씬 더 심한 한중일은 아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나? 그 이를테면 굉장히 국수적인 친구들도 있는데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분포가 뭐라고 해야 되지? 양극단에 몰렸어 아 네 그러면 한중일은 약간 몰개성적인 비슷한 사람들이 근데 저는 왜 그런지 대충 짐작을 해보자면 우리는 이렇게 약간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닦아만 머리 뭐 이런 어떤 다양성 자체가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 어떤 일치되지 않는 것에 오히려 불안함을 느끼고 그런 일치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학생들은 머리도 빡빡 깎아야 되고 그것까지는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나 학생이 머리를 깎는 것이 상징하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나 기존 세대들의 특성이니까 음 그렇죠 네 기존 세대들의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사진 찍어달라고 얘기하고 갈래요 저는 그래도 저희 사진 좀 찍어주세요 Can you take a picture of us? Can you take a picture of us? Can you take a picture of us? 저는 이 질문을 보면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희 사진 좀 찍어줄 수 있나요? Can you잖아요 아 능력을 물어보는 그러면 sure I can 해놓고 그냥 가버려 물론 나 할 수 있지 내가 그걸 못하겠니? 하고 가 sure I can but I don't I wouldn't I wouldn't do that why should I?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정말 삐뚤어졌어 그렇죠 네 여기서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can you 대신에 would you도 쓸 수 있잖아요 아 would you take a picture of us? 우주유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렇죠 꼭 찍어줘야 돼요 yes I would 하고 나면 그렇죠 대답했으니까 찍어줘야죠 그렇죠 제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? would you take a picture of me? 저를 찍어달라는 얘기죠?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러면 저를 여기서 찍어주시겠어요? 다 같은 말이네요 이건 내 뒤에 please 꼭 붙여야 되겠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어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 뒤에 굉장히 유명한 빌딩이 있어요 이 빌딩은 아마도 루브르 박물관 앞에 있는 유리 피라미드 w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with that building? 그렇죠 would you can you take a picture of me with that building? 그렇죠 네 빌딩이 나오게 찍어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머리 뒤에 가려서 아니 그게 갑자기 제가 빵 터진 게 요즘에는 그 셀카 기능이 있다 보니까 찍고 이렇게 찍고 나서 그 외국인 찍어준 거 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본인 사진 죄송해요 그렇구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저 정말 좋은 생각이 났어요 뭔데요?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 뭐요? 아주 좋은 말해줘요 말해줘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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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나디아 선생님이 네 르브르 박물관 앞에서 이렇게 뚤레 뚤레 거리고 있다가 뚤레 뚤레 저쪽에 네 굉장히 어 댄디한 영국 청년이 나타났다 쳐 네네 그랬을 때 네 would you take a picture please? 라고 말해요 네 그러면 슈어 한 다음에 카메라를 가져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? 네 그러면 갑자기 삼각대를 꺼내서 카메라를 세운 다음에 에이 하수 그렇게 한다고 남자친구가 생긴다고요? 팔짱에 끼고 에이 사진을 찍어 뭐 별거 아니죠 그거야 그런 거 한두 번 해봐요? 그래요? 그런 거 안 해봤어요? 전 안 해봤죠 아 그런 거 안 해봤구나 바보 그거 안 해보면 바보냐? 그리고 나서 사진을 찍고 나서 꼭 얘기를 해야 되죠 뭐라고요? would you buy me some drink? 아 정말요? 그럼요 그렇게 말을 해야지 생기는 거죠 에이 난 또 뭐라고 순진하구나 우리 미스터 써 아 그래요 네 전 순진해요 take a picture can you take a picture of me with her? can you take a picture of me and her? 네 이렇게 저와 그녀 사진을 같이 좀 찍어주실래요?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사진 찍어주세요 바이바이 see you next time and then we can see